이재명 후보의 행보 가운데 눈에 띄는 게 또 하나 있죠. 보통 정치인들은요. 공식 일정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 이른바 백브리핑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. 공식적이지 않고 기자들과만 조용히 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백브리핑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요. 사이다 라는 별명처럼 이 백브리핑을 피하지 않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기로 유명했었는데. 어제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보니까요. 좀 달라졌습니다.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대답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. 지금 마지막 일정인데 그동안 2030세대 만나면서 좀 어떤 느낌을 주셨는지 꼭 하나 있으면 2030세대 만나신 소감만.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손변 의사님. 평소에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글쎄요. 일각에서는 말을 좀 아낀다. 조심한다. 이런 평가인데 이유가 뭘까요? 민주당 차원에서 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좀 조언을 받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. 특히 윤 후보도 마찬가지로 가진 설화나 잦은 말실수가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좀 경험이 있는 안정감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. 얼마 전에 자영업자는 허가 총량제를 이야기한다던가 또 오피스 누나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게 부각이 될 만한 이슈가 아니지만 또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다 보니까.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설화를 차단하고 캠프 차원의 메시지를 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. 즉흥적으로 또 후보 본인의 개인의 생각, 정제되지 않은 생각이 나왔을 때 또 이걸 어필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있거든요. 차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앞으로 이제 혼자 캠프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민주당과 같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어떤 평론가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 막판에 어떤 큰 매력을 끌기보다 잦은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도 했는데. 근데 아직 넉 달이나 대선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여당의 대선 후보인데 기자들의 질문을 안 받는 거는 조금 지나친 게 아니냐. 너무 조심하다가 이건 또 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 앞서나가는 사람 후보는 몸조심을 할 필요가 있죠. 지금 뭐 앞서나갈 수가 없잖아요. 지금 여야 두 양강으로 나오기 때문에. 근데 그 정권교체가 50%가 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더 불리한 쪽이거든요. 그래서 저런 지금 당장은 아마 대장동도 있고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저런 전략을 택한 것 같은데요.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변화가 있으면 또 일이 생기면 또 저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재명 후보께서 그렇게 어찌 보면 좀 달변이고 다변이잖아요. 저걸 언제까지 참으실지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요. 얼마 전에 이재명 캠프 측에서 윤석열 후보의 잦은 실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쏟아냈었거든요. 그런 이후에 오피스 누나 발언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남을 좀 공격하려면 우리가 같은 실수가 없어야 되지 않냐. 이런 차원에서 좀 입단속을 하는 건 아닌가. 이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. 어쨌든 현장에서는 평소답지 않은 이재명 지사의 모습 때문에 기자들의 항의가 있기도 했었다는 소식을 저희 취재 기자가 저희에게 전해왔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